볼 시스템 1번 패턴입니다 볼 시스템 1번 패턴은 내공과 1적구가 이루는 선이 첫번째 쿠션의 수직인 경우입니다 그림과 같은 배치에서 노란 공의 오른쪽을 치는 옆돌리기를 정확하게 쳐서 득점할 수 있는데요 볼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구체적인 공략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면 될까요 볼 시스템의 숫자가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알기 쉽죠 1적구수는 얼마라고 해야 할까요 7이라고 할 수도 있고 8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숫자에 의존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배치를 쳐본 결과 8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적구수는 0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울기도 수직이므로 0입니다 모두 더하면 8이니까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8이 되도록 치면 되는데 연습해보면 알겠지만 이론과 실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께 8분의 5에 3팁의 회전으로 친다고 할 때 부드럽게 치면 밀리는 현상 때문에 짧게 실패할 것입니다 두께의 8분의 5일 때의 분리각으로 정확히 분리가 되도록 간결하면서도 약간 빠른 스트로크로 과감하게 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긴 팔로우샷으로 치면 불필요한 변화를 일으켜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분리각만 만들어주는 간결한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 성공했다고 다른 연습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같은 배치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연습의 효과가 좋습니다 10모로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의 5믹 10분의 6믹 11분의 6믹 12분의 6믹 감사합니다.